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의 시리즈 두번째 책 돌토레이트 법규 2장 563의 두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먼저 읽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563의 내용입니다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자기의 만족으로 그리스도가 또는 행한 속죄의 죽으심으로 누군가를 위한 구원이나 믿음을 공로로 얻지 못함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만족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인간과 다시 거래할 수 있는 구원이 또는 완전한 의지만을 그분이 열망한 새로운 조건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순종이라 규정할 수 있는 구원이 또는 완전한 의지만을 얻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조건을 성취할 수 없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모든 자가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판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들의 거짓된 급지를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만족이 별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만족도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그리스도의 죽어심은 별 효과도 없고 만족도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어심의 의미는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음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라고 오류 2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잠깐 한번 오류 2를 한번 보고 우리가 오늘 내용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2의 내용인데요 그렇든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새 은약을 확인하는 것이 그분의 죽으심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 은약이든 은약이든 별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랑 오류 1을 한번 볼까요 정말 그립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원하려는 확실하고 도렷한 작정 없이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죽도록 정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죽어심은 공로? 적용? 그러면 이 죽어심의 의미는 뭐냐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류 3에서 그들이 이제 답을 이제 두 번째에서 그들이 이제 답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는가 볼까요 이게 이제 이 오류 3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인간과 다시 거래할 수 있는 권위 또는 완전 의지만을 그분이 열망한 새로운 조건을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순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거 얻게 됐다 그럼 그리스도의 죽어심은 그런 거예요 새 은약이라고 맺은 그것은 새로운 조건이고 새로운 조건은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순정이다 그리스도의 죽어심의 의미가 그들이 하는 말은 이제 새로운 조건이지 새로운 조건이지 새 은약은 아니다 여러분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새 은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진리를 뭐 진리만이 아니라 학문도 마찬가지도 부속으로 우리가 학문을 봅니다마는 항상 이 텀 이 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용어란 말이죠 용어 용어 정리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럼 이들이 말하는 새 은약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은약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 은약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 다시 말해서 제가 오류 2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들이 새 은약이라는 개념은 없고 대신 그들의 새로운 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면 새로운 조건은 뭐예요? 바로 자유의지에 따른 자유의지가 순종하게끔 하는 그러한 새로운 조건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유의지에 순종이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거심은 그분의 순종과 만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정가된 의인은 순종의 정가예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정가된 순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 갈빈생이 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다가 자유의지로 통한 순종이다 여러분 굉장히 교묘하게 하는 거 파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갈빈의 말씀 정가된 의의가 순종의 정가다 왜냐? 아르미니우스 파들이 순종을 강조하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여기에 보시면 3권 11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서 23항인데요 23항의 밑부분으로 왔습니다 23항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권 11장 23항 나중에 페이지로 제 책을 보신다면 594페이지인 것을 아시고요 자 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우리가 어렵다 여겨진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정가된 의죠 다른 말로 한다면 신의입니다 그 뜻은 뭐냐?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 안에 우리의 의의가 내주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정가된 의의는 순종의 의예요 이것은 맞는 말씀, 이것은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로만 카토릭은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였죠 로만 카토릭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에 죽으신다면 그리스도에 죽으신 별로 효과 지키지 못하죠 새로운 조건을 만들었다 그러죠 그 새로운 조건이 뭐냐 그들이 말할 때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순종이다 순종이 그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정가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복도다서 순종을 하게끔 하는 그런데 그 순종을 어떤 이들은 행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행하지도 못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행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육이 되겠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선택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서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순종하게끔 했는데 일시적으로 영속적으로 하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하면 그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취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이겠죠 영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선택된 거예요 이러한 측면들의 설명은 바로 로만 카토릭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로만 카토릭이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니셜 이니셜 라이처 선어서를 준다고 해요 시작의 의지죠 그것을 주어서 이제 성취된 파이널 파이널이 이제 라이처 선어서를 행하면 이거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처럼 이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자유의지가 순종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조건을 그걸 이제 허락했다 이제 그것에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조건을 인간이 일리적으로 행하면 하다가 그만두면 그런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유기라고 하는 것이고 끝까지 이렇게 해내려가는 거 보니까 죽을 때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들에게는 견인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견인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건데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견인하는 힘이 선택에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거는 자유의지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순종이라고 하는 측면에 자유의지의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이 측면을 자, 제가 다시 한 번 씁니다 자유의지에 따른 순종 이것을 그들은 새로운 조건이라고 말을 하고 이것이 곧 바로 새 은야이잖아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죽어심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 중보자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들이 말하는 그 순종에 관한 이야기 자, 이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말하는 걸까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바로 자유의지를 부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제가 하는 건데 이 14항 3, 4장의 14항을 꼭 우리가 살펴보면 왜 이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토레이트 3, 4장의 14항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개혁신앙이 선배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실제로 부여하고 불어놓고 주입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수행하거나 거절하도록 제안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과 심의를 베풀어서 자유의지를 실행하도록 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분명하게 전제 내리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실제로 수행하게끔 하는 행위 믿는 행위를 일으키기 때문에 믿음의 선물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들이 하는 말은 자유의지를 부양시켜서 순종을 하게끔 하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조건이다 라고 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아마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유의지를 통한 순종이다 그렇다면 은약에 관한 이 신앙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관해서도 그들은 자유의지를 부양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말하는 은약신앙과 우리의 이 신앙을 분명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약신앙은 영원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할 때의 이제 타락전 타락전에는 우리가 이 신학적 용어입니다 행의의 은약이라는 용어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순종했죠 그래서 타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결과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 후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영원에서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었어요 영원한 선택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자비함이라고 그래요 그 선택된 자에 대한 구원 구원의 회획 또는 구원의 진리라고 합시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것은 영원인 거고 이게 시간 속에 등장을 하면 은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은약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 은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저와 함께 왔다면 여러분 아마 정확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를 분명하게 전제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은혜 은약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조건이라는 말과 상당히 헷갈리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이죠 여러분 아름니우스 주의자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헷갈리도록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죠 우리는요 믿는다는 자가 자연스럽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이것을 반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순종은 결과가 아니에요 조건도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참 결과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인과관계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구부의 말하는 믿음과 사도바울의 믿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오려야 되겠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바울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사도바울의 보는 관점이 있고 사도이야구부의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행위를 배제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이것은 칭의 전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칭의의 후를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수용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개념 파악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드를 말하지 않고 로만 카토릭을 뭐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좀 반복해서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르미니우스 주인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르미니우스 주의가 말하는 신앙은 뭘까요 우리가 칭의, 칭의? 그들에게 칭의라는 개념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빼놓고 합시다 그들은 어떻게 보느냐 구원을 그리스도의 이 주거심 그리스도의 이 주거심 이거는 주거하겠습니다 칭의로도 없는 것을 제가 썼었습니다 아르미니안 아르미니안의 페이스 페이스라기보다는 belief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신념 그들이 말하는 이 신념 구원관 구원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주거심이 새 은약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이다라는 새로운 조건은 뭐냐 바로 그 핵심에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것에 따른 순종이다 어떤 이는 순종하고 어떤 이는 순종하지 않는 이것에 따라서 선택과 유기가 달라진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이들이 말하는 것보다도 자유의지에 관한 보통 free will 자유의지 free will 또는 will of freedom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마는 free will freedom이라고 합니다 free will will of free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강제적이거나 필연적이지 않은 자유를 주셔서 선과 악을 결정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신앙고백서 9장 1항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고백서 9장이 자유의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증개되는데요 그 성격이 있다 자 1항을 우리가 살피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의 본성의 자유를 그러니까 자유를 허락하신 거죠 where a man 이렇게 씁니다 natural liberty를 주자다 그 말은 선이나 악을 결정할 때에 강제 또는 필연적으로 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타락전의 상태는 어떤 겁니까? 무죄의 상태 타락전이죠 선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기가 바라고 그것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르치면 변덕할 수 있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갈 수 있는 이게 보시면 대교리 17문 5에 보면 타락할 수 있는 상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지가 아닐까요? 그 다음에 타락 후에는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자유의지는 어떤 영적 선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분명히 전제되는 게 뭐냐면 이게 보시면 자유의지를 할 때 선이나 악을 결정하게끔 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타락은 후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영적 선을 바라지도 않고 상실했다 싫어한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중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선을 자발적으로 바라게 되어진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유의지란 무엇입니까? 자발성을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발성을 주셨어요 강제적이지도 않아요 필연적이지도 않아요 그게 가능? 그게 가능? 예 항상 하나 영혼과 영혼과 시간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은 영혼 우리의 영역은 시간 이것에 대한 전제가 항상 있다면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타락할 수 있는 상태다 그리고 변덕스러운 상태다 아니면 그러면 사람들은 질문하죠 변덕스럽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행하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대로 돌이킨 거죠 그러면 중성되고 난 다음에는 은혜의 상태 은혜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그것을 은혜만으로 자발적으로 영적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영적선 스플리추얼 것이라고 하는 영적선, 구원을 말하는 그것을 바라게끔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요 그런데 육체에 잔재가 있으니까 완전히 바라서 완전히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견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겠죠 오늘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류 1, 2, 3 우리가 보았던 내용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오류 4를 우리가 예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류 3 내용을 읽고 또 오류 4의 내용을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강의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류 4의 내용인데요 오류 3부터 보고 우리가 올까요? 자, 오류 3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서까지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만족으로 그가 누군가를 위해 또는 속죄의 죽으심으로 구원이나 믿음을 공로로 얻지 못함으로 이데 구원의 이로는 그분의 만족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인간과 다시 거래할 수 있는 권위 또는 완전한 의지만을 그분이 열망한 새로운 조건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순종이라 규정할 수 있는 권위 또는 완전한 의지만을 얻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조건을 성취할 수 없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모든 자가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유기화의 선택을 예상하는 내용인데요 자, 사항을 우리가 보면 이제 여러분께서 1에서 3을 오류 1에서 3을 아마 반복해 보시면 이 4를 충분히 여러분께서 간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주구의심의 중보로 말면 인간과 맺은 은혜의 새 은약의 담과 같은 내용이다 지금 우리가 오류 3과 오류 2에서 새로운 조건 이렇게 했잖아요 자유의지에 따른 순종 이런 것인데 그 내용은 이렇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들을 아무리 수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여겨지지 못하고 구원 받지도 못하지만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의 요구를 폐지하셨기에 믿음 자체와 그것에 따른 순종이 불완전하더라도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여기고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보상을 받을 만한 것으로 평가 내린다는 것이다 좀 이해 되기도 알만하기도 하고 또 무슨 내용이 좀 이렇게 아리송 다리송 이런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두 분에 걸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